와우 대신에 라이브 바이름 인넨의 위기인데요 둘이 동시에 쓰러질지는 몰랐는데 이거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변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바이름 인넨의 공격의 핵심이죠 레반도프스키 그리고 그나브리가요 다가오는 새벽 4시에 열리는 파리와의 유럽 챔피언스 8강 1차전의 결장이 확정이 됐습니다 레반도프스키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부상을 당해가지고 예고됐던 결장이었잖아요 추가적으로 그나브리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가지고 이번 파리와의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러면 2차전도 일주일 뒤기 때문에 2차전도 모르게 되는데 정말 바이름 인넨에게 아주 큰일입니다 사실 바이름 인넨은 못 뛰는 선수들이 더 있습니다 부상 때문에 이번에 더글라스 코스타라든지 톨리소 톨리소는 계속 좀 부상이니까 이런 선수들이 못 뛰는데 사실 이 두라고는 레반도프스키하고 그나브리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공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레반도프스키야 설명이 필요 있겠나요 분데스기아를 넘어서 유럽 최고의 공격수가 좀 됐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정말 기록적인 골을 놓고 있고 현재도 유럽 5대 리그 골을 공격 포인트를 가장 많이 기록하는 선수가 바로 레반도프스키인데 또 2선이나 전방에서 상대를 정말 엄청난 속도 그 다음에 결정력까지 좋아져가지고 끊임없이 상대를 흔드는 그나브리 이 두 선수가 동시에 빠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이름 인넨에게 타격이 상당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일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미넨에게 그나브리 같은 경우는 레반도프스키가 부상으로 쓰러졌을 때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메워야 되냐 이런 얘기했을 때 가장 유력한 가장 효과적인 대체 방안이 레반도프스키 자리에 퍼스나인으로 그나브리를 올려서 메우는 방안이 첫 번째 옵션이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나브리까지 못뛰게 됐다면 이제 바이름 인넨 입장에서는 대체자원에 또 대체자원을 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죠 반면에 이번에 바이름 인넨을 상대해야 되는 파리 같은 경우는 네이마르가 복귀했습니다 공격 인간이 진짜 무서워진 거잖아요 파리는 지난 시즌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번에 상대하는 바이름 인넨을 만났었잖아요 그래서 지난 시즌 결승전에 리턴 매치가 된 거고 파리 입장에서는 그 결승전에서 진 거를 서륙하려고 하는 리벤지 매치입니다 단다리 좀 벼르고 있는데 네이마르 돌아오게 되면 은바페 디마리아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공격라인을 싸워야 되는데 바이름 인넨 입장에서는 고민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이름 인넨은 당장 대안을 어떻게 메울지 좀 궁금하죠 뭐 이제 경기가 다가오는 새벽 4시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크게 보면 레반도프스키와 그나브리의 동시 이탈을 매울 대안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지컬이 있는 공격수 추퍼모팅을 최전방에 세우는 거죠 레반도프스키 포지션에 그대로 추퍼모팅을 넣는 형태입니다 추퍼모팅을 최전방에 세우고 2선에 싼에 토마스 뮬러 코망을 쫙 배치하는 그런 포메이션이죠 근데 좀 약하죠 많은 분들이 아에 이러실 거예요 추퍼모팅이 잘 못하잖아요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도 추퍼모팅은 선발과 교체 포함해서 17경기를 뛰었는데 골은 한 골 넣었습니다 약해요 상대가 또 파리고 음 이게 유럽 챔피언스 8강이라고 하는 걸 감안하면 슈퍼모팅? 예 뭐 바이렘 미네임전에서는 슈퍼모팅이 파리에서 뛰다가 왔기 때문에 파리를 좀 안다? 라고 하는 건 기대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좀 약한 건 사실입니다 두 번째 방안은 토마스 뮬러의 퍼스나인이죠 토마스 뮬러를 위로 끌어올려서 뛰게 하는 건데 이거는 뭐 뮬러가 그 역할을 소화했잖아요 예전에도 그러니까 좀 익숙한 방법이고 이 방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토마스 뮬러를 이제 퍼스나인으로 최전방에 올리게 되면 2선에 양쪽에 싸네와 코방을 올리고요 요 가운데 중앙에 공격형 미드필더를 만 18살에 자말 무시알라 선수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두는 방안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슈퍼모팅을 최전방에 세우는 첫 번째 방법보다 이 방법이 상대적으로 낫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여기도 고민이 있는 건 뮬러가 퍼스나인으로 최전방에 쓸 수 있지만 거기 있을 때보다는 2선에 있을 때가 훨씬 더 그 뮬러의 강점들이 도드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문제점이 좀 고민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뮬러는 공간의 지배자 이런 얘기도 하지만 2선 쪽에서 자유롭고 뛰게 할 때가 가장 좋아요 그거를 이제 뮬러를 올리게 되면 못 쓴다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나이 어린 무시알라를 올려서 선발로 뛰게 해야 되는데 상대가 빠리고 그것도 유럽 챔피언스 리그 8강이라고 하는 중압감이 상당한 경기에서 나이 어린 무시알라에 그런 중책을 맡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겠죠 이런 고민들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옵션 새롭게 떠오르는 방안인데 그게 세 번째입니다 뭐냐면 르로이 싸네를 가짜 9번 최전방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그렇게 쉽게 생각했던 방안이 아닌데 어쩔 수 없죠 레반도프스키와 그나브리가 동시에 이탈했기 때문에 이건 그야말로 대체의 대치자원을 대체 전수로 한번 짜보는 건데 사실 싸네는 왼쪽 아니면 오른쪽도 가능하긴 하지만 이게 측면 쪽에서 최적화되어 있는 선수 아닙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대를 무너뜨리는 그런 스타일인데 싸네를 이런 싸네를 앞쪽으로 퍼스나인으로 가짜 구멍으로 올려놔서 상대의 수비 뒷공간을 계속 파괴하는 그러면서 다른 선수와 스위칭하는 전술로도 이번에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것도 충분히 가능하고 저는 만약에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뭘 쓸 거냐고 한다면 이 세 번째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는 싸네를 최전방에 세우고 그러면 왼쪽 누가 쓸 거냐 이런 고민이 나오잖아요 왼쪽에 있던 싸네를 올린 거니까 여기에 왼쪽 풀백 왼쪽 윙을 다 볼 수 있는 알폰소 데이비스를 왼쪽 날개를 끌어올리는 거죠 그리고 가운데는 토마스 밀러 오른쪽에 코망 그러면 현재 레반도프스키와 그나브리가 빠져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2선이 구축될 수 있다는 것 알폰소 데이비스, 토마스 밀러, 코망 그리고 앞쪽에 싸네면 굉장한 속도감이라든지 스위칭을 통해서 상대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강점이 좀 있습니다 저는 세 번째 방안이 개인적으로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 세 번째 방안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바이드민은의 이번 파리와의 경기 예상 선발라이너바를 보면 이렇습니다 최전망이 싸네, 2선에 알폰소 데이비스와 토마스 밀러, 코망 미드필드에 고레치커와 키미 수비 왼쪽은 알폰소 데이비스를 올린 그쪽에는 루이카 에르난데스 중앙은 알라바와 줄레, 오른쪽은 파바르, 골프판은 노이오입니다 상대하는 파리도 사실 결장자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베라티하고 플로렌치는 코로나로 역시 좀 못 나오게 되고요 파르데스는 징계로 못 나옵니다 후한 베르나트는 부상 여파로 결장을 하는데 그래도 파리는 멤버들이 짱짱합니다 최전방에 약간 이카르디가 몸이 완전치 않다라고 하는 게 있어서 모이스케인을 놔두고요 2선에, 2선이 정말 최고죠 은바페, 네이마르, 디마리아 그리고 가운데는 게이예와 에레라 수비는 왼쪽부터 쿠루자와 킴펜베, 마르키뉴스, 케러 골프판은 나바스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1차전도 1차전인데 이런 부상이나 코로나 여파들이 양 팀에 다 있는데 이게 2차전까지도 좀 연결될 수 있어가지고 제가 봐서는 사실 이 매치업이 지금 유럽 챔피언스기 이번 8강에서 최고의 매치업으로 좀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2차전으로 지금의 이런 여파가 연결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봐서는 이번 1차전의 내용과 결과가 최종적으로 그대로 4강 진출 팀 둘 중에 하나를 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겨 승전 때 이겼던, 그래서 우승했던 바이러 미넨이 또 한 번 이기면서 올라갈지 4강이 아니면 파리가 리벤지 매치에 성공을 하면서 4강이 올라갈지 새벽 4시에 경기합니다 함께 같이 시켜보시죠